먹방 시작 먹방 하면 또 약이 고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고기와 밥 그냥 국어밖에 안 먹어서 저는 야채 먹거든요 김치도 야채야 김치, 볶음 김치인데 네, 볶음 김치가 엄청 맛있어요 두부 싸서 진짜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해 편식 쨍이, 편식 쨍이 편식이 아니라 두부는 말이야 매우 좋은 음식이지만 나한테 맞지 않아 밥, 맛있는 고기, 볶음 김치 맛있어? 응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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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김치 두부 위에 김치 두부 위에 김치는 별로야 고기의 김치가 아니지 아 아 잘 먹으러 잘 먹으러 아 줄 때 먹어야지 그러니까 주는데 먹지 못해 아 아 제가 대신 먹어줄게요 응 음, 냄새 엄청 맛있다 이거 응 그래 벌레 벌레 닦고 놈 자 자 거부해, 거부하면 안 돼. 다른 걸 추가해줘. 나에 대한 사랑이 이거밖에 안 돼요? 힘께로 줄까, 이거? 알겠습니다. 공부하게 해줘. 수업이 있어요? 크다, 이거. 이 정도는 돼야지, 집중에는. 야, 나 손이 지날 것 같아. 지날 것 같아. 아, 이거 흘려면 흘려면. 크게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이게 어떻게 들어가? 맛있지, 맛있다. 시원해, 콩나물국이 시원해요. 얼음 넣어서. 설탕과 청소년 네너스리의 입장. carcacopt fx 네, 테치 discretBar소스ino 라게 eigene 마시는 볼까. 근데 날 생각돼서. 간이 두십 ayon 도입도록 봐. ạ. 아래, 에이브 또 정리하는데. 아 맛있지? 여기 같아요? 내가 있을 수가 없어 촬영을 하다 보면 내가 엄청 못 봐요 응 제가 숨을 쉬어야 해요 또 밥을 먹어요 고마워